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포트나이트 얘기와 아마존의 2인자로 꼽히던 제프 월크가 은퇴 선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릴까 했었는데요 아마존에 대한 얘기는 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앱스토어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애플과 포트나이트의 얘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을 내용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겸 애플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30%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이것이 단순히 수수료를 높이냐 낮추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보다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짧은 생각이 나옵니다 포트나이트 이슈가 자세히 보면은 생각보다 고민이 클 수 있는 여론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독과전 문제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가지 마켓 플랫폼에 대한 문제로 향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범위에서는 마켓 플레이어들이 갖는 플랫폼 속의 플랫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에픽게임즈라는 기업의 유명한 게임명인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나이트의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세계 1위 게임을 차지하고 있는 포트나이트가 벤당할 것을 각오하고 앱스토어의 앱 내 결제 시스템 대신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애플의 입장에서 앱스토어의 방향을 거치지 않고 우회를 통해 에픽게임즈의 직접 결제를 통한다는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임승차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스탠스로 애플로선 당연히 앱스토어에서 차단하는 것이 적당한 처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8월 13일 포트나이트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를 통하지 않는 앱 내에서 결제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만원을 포트나이트에서 결제했을 경우에 30%를 원래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는 7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만원을 결제할 시에 에픽게임즈는 7,000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8월 13일 애플과 구글을 통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이런식으로 원래 10달러였던 것을 유저가 20% 더 저렴하게 약 8달러 정도로 결제할 수 있는 대신에 에픽게임즈는 10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둠이라는 게임이 나왔을 시절에 당시는 이런 게임샵에서 카드보드 박스를 직접 구매하여 안에 있는 칩을 넣고 돌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유통되고 설치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직접 비행기, 철도, 트럭 등을 통해 이런 카드박스를 직접적 물류로 세계로 옮겼어야 했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게임샵의 인건비나 운송비나 운영비, 운송업자의 임금 등 여러가지가 들어갔죠 그러니 당연히 게임 개발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시간상 바로 2020년으로 돌아옵시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스팀이지만 어쨌든 과거의 관행으로 얘기하자면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에 대한 수익구조를 7대 3으로 발표했던 이후 2000년대 당시 이를 발표할 때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앱스토어에 대한 수익이 적자를 내기도 한다면서 이 수익이 현저히 낮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켓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처음에는 좋아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디지털로 퍼블링할 수 있게 되었었고 과거처럼 여기저기 게임샵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거니와 게임사들이 찾아다니면서 수수료 협상을 했었던 시기와는 달라진 것이죠 이제 개발진은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데이트나 보안 측면에서도 인프라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수수료에 대한 논란 구조가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과 꽤 비슷하다는 점이죠 통합된 앱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를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맥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폰 시뮬레이터 내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애플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익 관계자들이 애플의 운동장 속에서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개발자로서는 더 쉽고 더 적은 금액으로 싸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업데이트나 보안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졌다 주셨으며 마케팅 활동의 간략화 등을 보여줬던 분명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이를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서 기업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성장하자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립할 수 있는 정도들이 되자 이제는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컨텐츠 시대의 수혜를 보았던 수많은 기업들 그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매출액의 규모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 30%라는 점은 엄청난 페널티일 것입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모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목적은 같지만 과정은 다른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의 게이밍 앱에 대한 애플의 거절입니다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거절인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앱마켓 내의 앱마켓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의 앱스토어 같은 것 뭐 원스토어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만 페이스북 게이밍 내의 앱 같은 것은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이 거절했던 페이스북 게이밍 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앱스토어 내에서 페이스북 게이밍이라는 앱으로 내놓았고 이 안에서는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처럼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게임 방송을 보기도 할 뿐더러 가벼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게임은 또 다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알아서 게임을 선택하고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구글은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는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오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현재 지금 약 다섯 번째 거절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등의 클라우드 게임도 자사의 앱 마켓과 똑같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슈를 통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쯤 되니까 플랫폼 내에 플랫폼 기업이 생겼다는 카피를 썼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배민과 카카오, MS,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신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이전의 포트나이트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지원 사격은 이렇게 또 다른 방향에서 포트나이트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앱스토어에 대한 불만이 쌓인 과정은 달랐지만 바라는 결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내용처럼 이들의 지원 사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사들도 앱스토어 내에서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나이트는 이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애플에 대한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1984 광고를 통해서 애플의 맥힌토시가 과거의 유산이자 개혁의 대상이었던 IBM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미지로서 지금까지 애플은 언더독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가장 세계적인 오버독 혹은 탑독이지만 IBM을 깨부수고 나아가자던 애플의 개혁적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혁신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애플의 브랜드적 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1984 광고를 그대로 포트나이트가 애플을 IBM의 자리에 치환하며 포트나이트 자신이 개혁과 혁신을 상징하는 개척자로서 그리고 애플을 과거에 IBM이 차지하던 부패한 자로 내놓으며 이미지화했습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여론전의 입장에서는 포트나이트가 이러한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인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잠깐 얘기 들자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게이밍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게임을 향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애플에서는 애플의 아케이드 구글에서는 구글의 스테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엑스 클라우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게이밍 아마존은 아마존 게임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5G 시대를 맞아 모든 디바이스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동력이 앱스토어 때문에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힌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꽤나 성가실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면 그 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또한 이전에 아마존 프레임이나 디즈니나 HBO 시리즈의 애플 TV 같은 것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결국에 소비자의 시간을 차지하는 전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나 포트나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게임만큼 열성 유저들을 모으는 길도 없을 겁니다 또한 게임을 중독으로 생각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게임의 친근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력 소비자로 발전함에 따라 게임사들의 매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죠 이제 게임은 돈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선 이들을 오래 끌어두기 위해서 이런 킬러 컨텐츠 마켓을 잡아두려는 게임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애플도 애플 아케이드를 내세우고 포트나이트 또한 자체적인 게임 마켓을 최근에 내놓은 바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독과점에 대한 민감도에 있어서 여론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대륙의 여론 및 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살짝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독과점의 이슈가 정말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닌가로 독과점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대해서 독과점 논란에 시달렸던 것처럼 개발자에 대한 푸시를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소비자에게 결국에 이것이 돌고 돌아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 전이될 것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포트나이트가 매출 구조를 유저에게 20% 저렴하게 변경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꼬집고자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각각 30씩 결제 수수료를 가져갔던 것과는 달리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에게 20%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에픽게임즈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애플은 그 이익을 가져갈 뿐더러 규제한다는 이미지로 프레이밍하는 것이겠죠 이들 입장에서는 영리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애플이 말하는 고객 보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바이러스나 해킹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해주겠다는 애플의 입장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결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1조 9천억 원 정도를 처리해봤고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및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작년인 2019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5명 중 4명이 찬성하며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소비자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앱스토어 문제가 계속되는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유명한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이 판결이 플랫폼 테크 기업들에게는 함축된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 플랫폼 환경에서 반독점법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폐쇄적 정원이 이제는 세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실질적인 독점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 이런 논쟁에서는 소비자의 여론이 중요해집니다 소비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저런 뉴스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앱스토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반기를 든 포트나이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과 포트나이트의 분쟁 그리고 포트나이트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애플이란 기업을 지금 당장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한번 아셔야 하는 내용일 것 같고 애플의 미래 사업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매출 중 서비스의 매출 사업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역시 다시 애플의 위챗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에서의 매출상 페널티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시켜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폰의 사용자 중 몇억 명 단위로 5G 폰으로 이번에 바꾼다는 개념인 아이폰 5G 슈퍼 사이클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일단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